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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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거는 어제는 이렇게 딱 뉴욕 갔다와서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그 제육볶음이랑 비지찌개 먹었는데 그 다음 생각난게 이 중국집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탕수육 그리고 볶음밥 기본세트거든요 기본세트 오늘 이렇게 시켰구요 탕수육은 이렇게 있고 옆에 군만두 서비스도 있구요 짜장면 3개에 짬뽕에 그리고 요렇게 볶음밥까지 볶음밥은 좀 뒤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짱인게 여기 위에 완두콩 올라가요 그쵸 이거 기본세트인데 세트를 제가 맞춘거죠 아아 죄송해요 제가 오늘 먹는거에 좀 빠져갖구 메뉴를 못 썼네요 죄송해요 어... 중국집 중국집 짜장면 곱하기 3개 남 곱하기 2개 볶음밥 당수육 이렇게 아 리노님 오늘 버퍼 심하다 하시는데 그래도 또 이태리에서 감사합니다 카카오 말고 종종 유튜브에서도 하구요 네온사인은 보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그니까 10분 중에 3분 4분 3분 4분 정도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걸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3 4분 정도 계시면은 말씀 안 하신 분들 중에도 불편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했어요 네온사인 이쁜데 그건 이제 밥장인으로 이사 가려구요 밥장인으로 가구 저는 아 이거다 혹시 뭐 저 유튜브로 방송하는거 보시분들 모바일로 방송해서 조금 많이 불편하셨죠? 오늘은 머리스타일이 미국같아서 좀 내추럴해졌어요 아 아우야 음 음 여기 중국집에 전화할 때 시킬 때 딱 전화 받으시는 이모 사장님이 어 되게 오랜만에 시키네요 막 하고 되게 반가워 해주시는 거예요 전화 걸면 주소 찌니까 그래서 오늘은 약 많이 드려야 되겠네 하셨는데 진짜 많이 주셨어요 거의 꽃빼기 수준으로 주셨어요 저는 탕수육 요렇게 먹는거 좋아해요 담가먹는거 그리고 그리고 군만두는 한국에선 상수시키면 서비스니까 저한테 냄새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밖에 잘 봐요 누가 시켜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머리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머리 긴 거를 괜찮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머리 시간 남아가서 좀만 다듬게요 오오 오오 아무리 미국에서 탕수육을 먹었어도 짜장면을 먹었어도 요 맛이 안 났어요 어 오늘은 진짜 먹고 싶다 땡긴다 라고 하시는데 아는 맛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맛이거든요 이번엔 짬뽕 어 죄송해요 끼끼끼렸어 중국음식은 한국에서 먹는게 아니고 중국집은 시차적은 지금 3일동안 3시간 자서 내일이나 모레 하겠죠 와 짱 뜨겁다 이만큼 한국 중국 한국에 있는 배달이 좋아요 우와 근데 중국음식 아니 짜장면은 이거 중국 사람들도 잘 몰라요 국물도 한번 먹어줘 아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미국 짜장면은 이 맛이 안나죠? 네 맞아요 이 맛이 안나요 어 짱 뜨겁다 진짜 맛있다 오빠 옷에 볼에 아 다행이다 옷에 쳤다는 줄 알고 좀 식은 다음에 네 조금 시킬게요 면을 조금 위로 올려서 시킬게요 저렇게 많이 시켰는데 일회용 그릇이냐 별론에 라고 하시는데 이거라도 배달해 주시는게 어디에요 근데 이거라도 배달해 주시는게 진짜 감사한 거에요 아 그리고 짬뽕은 진짜 미국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더 맛있다 짜장면은 맛있고 진짜 오랜만에 카카오 버렸냐 라고 하시는데 우리 쓰레기 버린거 안 찾아가잖아요 버린게 아니라 잠깐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꺼낸거에요 두달동안 모바일로 카카오 방송을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해요 유튜브로도 방송했는데 카카오로는 힘들어서 못했어요 얼굴이 타석감해졌나요 아니면 조명 때문인가요? 비비를 안발랐구요 그리고 오늘은 좀 꺼멓게 보이네요 요거 짜장 소스 남은거를 공간이동 자 요렇게 두달동안 쉬러가고 이런저런 생각하러 갔고 아 근데 맛있다 미국에서도 네 그쵸 미국에 헬스키친이라는 구역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식당은 다 갔어요 전세계 음식을 다 먹었죠 쉬러가 아니고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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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음식은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게 최고예요 와... 그리고 짜장 소스 음리 안하는 것... 저 지금 되게 맛 느꼈어요 정말 오래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기차 지나다닐 때 칸칸이 안 나눠 다니잖아요 벤츠님 동네 중국집은 짜장면이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라메 떡이 더 커요 님이 사시는 동네가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짜장면을 짜장면 소스를 탕수육 단먹한 걸로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니요 오늘 다 양을 꼬빼기로 드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시켜서 그런가 오늘도 머리 불편하세요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저 머리 너무 별로예요 오늘도 어제도 되게 별로란 욕을 많이 먹어서 아 괜찮아요? 다행이다 이발 출전...아이 이발은 가면은 그... 뭐 쉽게 말해 귀수껏 있죠? 그러니까 투블럭도 아닌 그거 스포츠머리 되잖아요 옛날 초딩 때는 우리 미용실 가면은 무조건 스포츠머리로 막 올려 쳤는데 그걸 상구머리라 하나... 그냥 두 그릇 더 주지... 제가 시킨게 다섯 그릇인데 거기서 두 그릇을 더 주시면은 안되죠 아 상구머리 왜냐면 중국집도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시는데 어 벤츠 안주었네 살아있습니다 어제 생방봐서 머리 적응됐어요 역시 인간은 적응하는... 아 미쳤다 짬뽕...짬뽕 소스에 탕수육을 찍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맛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그냥 짬뽕 맛이에요 웬만하면 드시... 어깨에도 착용해요? 어흘... 괜찮아요 옷은 빨면... 지겠죠? 져야될텐데... 좋죠 그래도 두달만에 카카오로 이렇게 또 생방 켰는데 많이 찾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힌트에 짬뽕꿈을 티면은 일주일동안 속상한데... 내일 빨래하면 돼요? 괜찮아요? 뭐 일주일동안 빨래를 이렇게 키핑 모아놓으시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자는 뭐... 아 근데... 짜장면도 짜장면인데... 짬뽕 국물이 식으면 막 엄청 들이키고 싶어요 이게 짬뽕 국물을 조금 전에 만든게 아니라 좀 오래된 짬뽕 국물 있죠? 미국 짜장면이... 아니요? 이거 한국이에요 지금은? 여기는 지금 한국이구요 뉴욕은... 갔다가 어제 밤에 왔죠? 아무튼 오늘... 서울에 미팅 갔다 왔는데 님들 11월 초에... 진짜 겁나 맛있는거 나와요 오늘 시식회 마지막 다 끝냈거든요 27일 밤에 오고 28일 날 방송... 아니요 어제는 유튜브를 했어요 잠시만... 어우... 무서워서... 어제는 유튜브를 했고 왜냐면 유튜브로 계속 방송을 했으니까 미국에서 잘 왔어요 한번 인사드리는 겸 유튜브는 알림을 켜셔야지 가요 무조건 다 가진 않구요 미국은 그냥 갔다 왔나요? 네 뭐 일이 있어서 갔다 온건 아니구요 그냥... 도망갔다 왔어요 지금이야 시간 지났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실 도피였어요 짜장면이 좀 부르면 여기다가 짬뽕 국물이나 진짜 매콤한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뜨거운 물 넣으셔도 돼요 오늘은 탕수육... 부먹 찍먹 안 싸우네... 이제 화회할때도 됐잖아요 그리고... 그냥... 뭔들 맛있어요 튀겨서 일단... 일단 기름에다가 이렇게 튀긴거는 볶음밥... 볶음밥을 이쪽에 내줄게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이 장땡이죠 그쵸 근데 요즘 웬만한 식당들은 다 맛있어요 맛보단 친절 오균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음료수를 또 못 사왔다 집에 음료수가 없거든요 예의 바르게 볶음밥에 존댓말을 쓰네 볶았잖아요 제가 볶음밥에 존댓말을 썼어요 볶음밥...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한테 한건데? 지금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아... 애껴 먹어야 되겠어요 네온 따위는 불편하다고 하셔서 치웠습니다 그래서 탄산수... 아 맞다 님들 저 되게 이상한 소리 들었어요 입 옆에가 텄거든요 양쪽이 근데 이거 입트임? 그 수술하는게 입트임인가요? 여기 양쪽에 입트는거를? 그거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입트임 했어요? 네? 아 맞아 맞아 입꼬리 수술 맞아 맞아 아 그게 입꼬리였다 맞아요 제가 처음 듣는 수술 이름이었어요 요즘 입꼬리도 트나 봐요 앞트임 뭐 옆트임 뒤트임만 있는줄 알았는데 뭔가 헤어스타일이 일본 밴드 보컬 같다 일본 밴드 보컬 분들 욕하지 마세요 아 정말 후루루루룩 넘어간다 으흠흠 잠깐만 끊을게요 티핑 좀 해놔야돼요 왜냐면 짜장면을 아껴 먹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이러면 안 보이네 아껴 먹을게요 머리가 부시시해도 잘생겼어요 새벽에는 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다들 졸리셔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방안 아침 해보면 이성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 카소리 이게 미국에서 먹을 때는 안 났거든요 면을 엄청 넣어줬네요 내가 오랜만에 시키니까 되게 많이 드셨어요 어우 좋다 양이 거의 꽃빼기 양으로 아까 말하려던 거 이거 탄산수 이거는 복숭아 맛이라 맛있어요 이거 먹고 여기에다가 이거 블루 시럽 이러면 MP 그 우리 게임할 때 만화 채우는 거 있죠 만화 포션 아 맞다 이거 적당히 넣었어야 되는데 우리 게임할 때 만화 포션 먹잖아요 그 포션 어우 짜장 짬뽕 국물 너무 진해서 좋다 HP는 빨간 거 에너지고 이건 MP 스킬 쓸 때 아 맛있다 입꼬리 아파 보여 입트임 수술 아 입트임이 아니라 그 입 입꼬리 확장 입트임 입꼬리 확장 입꼬리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이름이 아직 안 붙어요 제 입에는 중국집 볶음밥 중국집 볶음밥 짜장면 원래 찐득찐득한가요? 이거 짜장면 소스랑 같은 건데 비비지 않아서 그래요 요거는 전분풍기에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막 휘젓지 않아서 좀 뻑뻑해 보일 거예요 찐득찐득 다 먹고 이제 한국에 다시 왔으니까 운동을 슬슬 시작해야 되니까 뭐 운동 나가겠죠? 눈이라도 잘 보이게 네 잠시만요 이거 이럴 때 쓰는 거 맞죠?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요런 거 써도 되죠? 어 요렇게 병아리 키워서 치킨 이거는 매형이 선물해 주셨어요 밥 먹을 때 아닌데 신박하네 뭐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 이런 거 써도 좋은 거 같아요 어제 수건 두르니까 일하세이마스 하시길래 할 말 없죠? 미국 여행 갔다 왔어요 미국 여행 갔다 왔어요 갔다가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왔습니다 벤츠님 고개 숙일 때마다 병아리가 시강이오 아 시선 강퇴 근데 뭐 그렇다고 병아리가 먹진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손에 묻었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선 강탈아 죄송해요 아 미국 갔다 와서 한국말도 한국말을 까먹었어요 영어가 느린 게 아니라 한국말을 좀 잃어버렸어요 머리에 왜 빤스를 썼냐 이거? 여기? 헐 자신감 짱 이야 그러면 팬티 밴드 안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기 앞쪽에 병아리 하나가 이렇게 배꼽에 있고 이야 아 아 이거 면을 여기 넣을게요 짬뽕 면을 좀만 있다가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막 리바이스 팬티나 그런 거 일부러 팬티 띠 보이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고마워요 진짜 시원하시겠네요 탕수육 좀 오래 튀겨놓은 거를 이런 막 가생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짬뽕에다가 이렇게 아싸리 배달이나 그런 걸 하시기 전에 넣어갖고 해 주신 데가 있어요 왜냐면은 기름 때문에 탕수육이 더 이렇게 기름져지고 조금 네글 네글해지고 맛있어져요 기름 벤츠님 그래도 집이 최고죠 근데 아직 집에 가서 인사만 드리고 와서 내일이나 모레 저녁쯤에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게요 뉴욕에서 생각 정리한 게 드립... 아니요 진짜 팩트 부모님이랑 먹을 때도 그렇게 많이 먹나요? 어... 그냥? 아니요 저 나가서 먹으면 저 냉면 먹고 싶어요 진짜 그 막 아 저 평양냉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평양냉면이나 코다리냉면 어제부터 말 진짜 잘 왜냐면은 두 달 동안 쌓아놔서 그래요 한 일주일 지나면 또 못할 거예요 우리 딱 방학 끝나고 학교 가서 한 하루 이틀은 재밌잖아요 똑같아요 냉면 맛집은 많죠 웬만한 냉면집은 다 맛있어요 저는 만세일상에서는 코다리냉면 같죠 거기 말고도 동신구 쪽에 거기 냉면도 맛있고 그리고 코다리냉면도 맛있고 유성 쪽에 또 맛있는 평양냉면도 있고 많아요 맛있는데 정말 많아요 맛없는 냉면집도 덜어 이떠이다 그쵸 모든 집이 맛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맛있는 데 가고 싶으시면은 택시 타고 가달라고 하시면 돼요 택시 타시고 기사님 냉면 제일 잘하는 데 가주세요 하면은 데려가 주실 거예요 왜냐면 기사님들이 정말 맛집을 많이 하세요 볶음밥유제 이제 택시비 제일 많이 나온다 근데 정말 의도치 않게 택시 기사님이 일부러가 아니라 진짜 맛집이 택시 타고 20분 가거나 30분 가야되는 거리에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기사님을 원망하시면 안 돼요 가서 아니면은 기사님이랑 같이 식사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기사님 점심 식사 같이 하실래요? 하시고 같이 이렇게 냉면 드시고 다시 원래 위치로 누가 알아요? 기사님이 택시비 조금 뒷자리 까주실지 그냥 둥지 냉면 사먹을래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둥지 냉면도 맛있으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자리 잡고 있겠죠 아우 죄송해요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는 볶음밥이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는 게 밥이 흑미밥이라 많은 분들의 그 식욕 그거를 당기진 않을 거에요 아마 흑미밥의 장점은 씹을 때 밥이 톡톡 터지죠 미국에서는 흑미밥을 퍼플라이스라고 하더라구요 이거를 어느정도 많이 넣으면 검은색이 되지만 찌끔 넣으면 보라색이 되거든요 그리고 뉴욕에는 생각보다 풀떼기 집이 많아요 풀 파는 데가 샐러드들 건강 생각하는 데 되게 많고 아이구야 꼬리 아니 뉴욕에 건강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벤츠님 샐러드로 먹방 찍으려면 소처럼 먹어야 될 듯 근데 외국분들은 샐러드도 많이 드시는데 소스 있죠 소스도 되게 많이 이렇게 해 드세요 막 되게 여러 건강한 샐러드를 딱 담으시고 위에 막 드레싱들 양배추가 너무 달다 양파랑 단원껀데 군만두와 짜장소두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저분이 먹으라는 말씀도 안하시고 그냥 그렇게 먹으면 진짜 최고예요 이러면 괜히 더 먹고 싶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리는 거 야 저기 과자 진짜 맛있어 가 아니라 막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야 저기 저...저기 정말 맛있대 이게 딱 그런 거 진짜? 떡볶이도 군만두가 미국에서도 엽떡 먹긴 해서 많이 땡기진 않은데 오히려 후문 떡볶이 같은 게 땡겨요 미국에 엽떡이 있어요 아 지금 제가 뭐 하는지 한 번 맞춰보실래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아 모르시는 분들이 놀리기 자랑 익힌 당근 떨구기 알 다이어트 죄송합니다 왜냐면 그냥 뭐 이렇게 소스 같은 거 탈탈탈 떨어뜨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뭐하니 하면은 살 빼야 돼 어? 어우 깜짝아 요거 아까 넣어놓은 탕수육 이 시간에 배달이 와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뭐 24시간 중국즙은 24시간 동안 해주시죠 확실히 말발이 늘었어 어 우리 막 게임 도박 같은 것도 아니면 그냥 게임 같은 것도 안 배우고 한 상태에서 하면 제일 잘해요 지금 제 한국말이 딱 초기화가 됐어요 미국 가서 영어 갔는데 한국말이 줄어가지고 그리고 저 요거 그냥 볶음밥을 흐흐흐 후크산장인 줄 알았어요 숟가락으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숟가락을 손가락으로 써요 오우 깜짝아 느낌이 싹 한 거예요 뭐지? 몸의 일부분처럼 맞아맞아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님들도 반겨주시는데 중국집에서도 반겨주시니까 너무 좋다 이거는 여기 탄산수에다가요 요거 뭐 시럽을 탔어요 뭐 블루시럽 소희님은 벤지님 매니저인가요? 다 알아요 그럼 제 방 매니저님들이 한 여덟분 정도 아홉분 정도 계신데 저보다 저를 잘하세요 진짜 저보다 저를 더 잘하세요 막 내가 언제 짜면 그거 언제 써요 막 알려주시고 헐 저거 옛날에 알바할 때 블루레몬에이드 만들 때 썼던 그거 다 맞아요 아마 맞을 거예요 매니저님들은 지금은 뽑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방송 계속 꾸준히 들어와 주시고 채팅창 되게 이쁘게 잘 쳐주시는 분들께 부탁드렸어요 벤지님은 배고프면 어떻게 참나요? 질겨요 배고프잖아요 이따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혹은 오예 이따가 방송 때 더 많이 먹을 수 있겠다 뭐 그냥 그런 걸로 즐기고 살 뺄 때 배고픈 느낌이 들면 오예 살 빠진다 그냥 이렇게 바꿨어요 배고프면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짬뽕 국물에 탕수육 푹 담가서 먹어줘요 아까 먹었는데 이번엔 푹 담가서 바로 빼고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 많이 먹었어요 모유수육 할 때부터 많이 먹었어요 탕수육이 오늘따라 더 맛있네요 타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고 시그러도 많이 안 딱딱해졌어요 저는 중학교때 한 90kg 정도까지 쪘고 아마 고일때 한 100kg 정도까지 쪘을 거예요 아마 제가 고일때는 몸무게를 재지 않았는데 고일 여름방학 전에 단체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헐 그렇게 해서 여름방학 두달 그동안 한 15kg 정도 10kg 1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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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남아 뺐을 거예요 어깨쪽에 튄거 같은데 에이 이것도 튄거고 이것도 마크고 이것도 마크예요 뉴욕 소호가 보니까 진짜 독특하게 입으면 옷을 되게 스타일 있게 잘 입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기간 다이어트는 하지 마세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보시는 게 좋아요 길게 2, 3년 그리고 빼는 게 힘든 것보다 빼고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조심을 유지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빼면은 아 뭐 뺐으니까 됐겠지 하는데 그때 방심하면 안 돼요 한국이 최고죠 그렇죠 한국은 저한텐 제일 익숙한 나라니까 근데 외국분들에게는 뭐 한국이 최고는 아니겠죠 그분들에게 익숙한 데가 최고겠죠 헤어밴드 조진영이 꺼니 여기 눈알 요렇게 두 개 달린 거예요 이거는 매형이 저 선물해 주신 거고 복돼야 되는데야 매형한테 이분 여기 왜 있나요 꽤 됐어요 저 꺼바루 처음 먹고 실망했는데 맛인데 가면 좀 다른가요? 뭐 님이 드신 데가 되게 별로인데 면은 그럴 수도 있겠는데 님 입맛이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꺼바루 소스는 탕수육처럼 달달하다기보다 조금 셔요 꺼바루 소스는 그냥 피가 되게 쫄깃쫄깃해요 프리즈왕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고기랑 친구죠 그쵸 뭐 중국 그 양꼬치집 가면은 꼭 시키는게 양꼬치 꺼바루 그리고 온면이나 냉면 그런거 꼭 시키고 그리고 뭐 칭따오 저는 안시키고 저는 콜라 먹어요 그리고 중국음식에 만두피 아니 그니까 두부피? 두부피가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아요 저는 좀 씹을 때 꼬독꼬독해요 진짜 복스럽게 먹는다 밥해주고싶다 진심 그럴걸요 아마 처음에는 어우 잘먹는다 어우 잘먹는다 어우 잘먹는다 어우 어우 언제까지 뭐 안가냐 이러실걸요 처음에 어우 어우 막 신기하시는데 나중에는 어우 만약에 소고기같은거 막 뭐 10만원까지 나오는거는 진짜 통 크게 마음 먹으면 사주실 수 있겠죠 근데 막 단위가 30만원은 그냥 치고가고 막 60만원 70만원 100짜리 대봐요 환장하실걸요 음식갈때 손이 너무 커서 탈인데 저는 먹을 때 배가 커져갖고 탈인데 어우 여러분들 여기 왜 튼거 말씀 안해주세요 쩜이 좀 이쪽에 생기면은 되게 막 그래지는거 같아요 좀 머슴같아져요 으잇 괜찮아요 밥먹고 이렇게 만약에 나중에 향후에 제가 결혼을 하면은 밥을 먹고 치킨 시켜먹으면 밥 먹고 짜장면 시켜먹거나 그럼 되지 않을까요? 밥도 맛있게 먹고 어? 뭐 와이프 고생 안하게 짜장면도 시켜먹고 그러면 퍽이나 좋아하겠다 우왕 잘한다 이러진 않겠죠 뭐하냐? 이러겠죠 아마 어우 잘 먹었다 오랜만에 또 카카오로 이렇게 방송했는데 새벽 2시에 이렇게 많은 천분 가량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잘 먹었습니다